가장 먼저 이슈 파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디커플링되어 있는 우리 시장 왜 그런지 또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최근에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제약 바이옥 세터를 다시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좋은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좋은 종목 10가지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시 파워 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인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 윤현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이슈 윤현민 팀장은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번 주였는데 반면에 우리 시장은 연일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0피도 무너졌고 2900선도 위태롭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이 분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요즘 답답합니다. 계속 팀장님이랑도 말씀 나누고 있지만 모르겠다.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지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뉴욕 시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에 따라서 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안 따라가고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은 사실 조정이 나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거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야 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한 인식을 좀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는 너무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올해부터 좀 시작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지 고용 같은 각종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이라는 점. 일단은 이런 점이 상당히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패드가 11월에 지금 FOMC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장의 어떤 예상과 좀 많이 부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좀 증시에 좀 어떤 호재로 작용하면서 좀 미국의 3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천 선을 못 넣고 2천 9백 선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천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의 약간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이런 좀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 전력난 등에 의한 또 이런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에서 좀 치약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이제 언론에 대한 언론의 어떤 그런 뉴스인 거고 제가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수급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기관과 외인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지금 가져온 상황이고 10월 달도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지금 시작하고 작년 3월 저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매수를 해온 주체는 개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인과 외인과 어떻게 보면 기관은 사실은 가만히만 있어져도 되는데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개인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좀 많이 좀 했는데 이제는 개인들도 많이 지치고 있고 그렇죠 많이 지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도 많이 좀 실리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개인 측의 어떤 약간 응급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기관과 외인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안타까운 좀 장사가 펼쳐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공급망 어떤 병목 현상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런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해당됩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나라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주가가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수구에 대한 논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언제쯤 반등을 하느냐 이 디커플링이 언제쯤 해소되느냐가 좀 가장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러한 좀 살얼음판이 계속 지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사실 어제 좀 겁을 주고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살짝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외인의 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장 막판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겁을 주려는 좀 급락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올해 좀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병목 현상이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팔았어요 지금 외인과 지금 기관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판다 그러니까 글쎄요 약간 좀 바닥이 거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눌렸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조금만 늘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바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만 좀 조심을 한다고 하면 11월 중순 정도부터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좀 지수의 방향성이 확실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작년과 같은 어떤 코스피 랠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산타랠리를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장이 쉬어갈 때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이런 디커플링이 해소되고 좀 약간 역전될 수 있는 상황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리스크 관리하면 아니면 오히려 좀 이런 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